강서구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유출된 지하수를 개화산으로 끌어들여 산불을 방지하고 생태수로 등을 만들어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개화산 정상부에는 힐링숲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찰인 약사사 진입로에는 생태숲을 조성했으며 생태연못, 인공폭포 등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생태연못과 폭포를 거쳐 흘러나온 물은 산불 방지와 가뭄에 대비한 수목급수용으로 다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이 숲을 천천히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자벤치, 조망대 등이 설치된 열린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시범 가동 기간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